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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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랑 비슷하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? 저는 영어 써서 동일하게 다리 두는 거 중국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9시, 9시 이런 거 아니야? 9시가? 아니요, 솔직히 일어났어요 다리로 형님,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욕구 생일 축하합니다 유구 생일 지났어 유구 생일 지났지만, 얘가 같이 못 해줬잖아요 용진이 형으로는 VF상으로 못 해줬어요 이때는 해줬는데 축하해줘 아, 나 VF상으로는 못 해줬어요 5월까지는 제 생일이니까 괜찮아요 5월 다 동생이에요? 응 VF로 축하 못 받잖아,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 형천이가 우리 동생 챙기네 우리 아이 우리 멋있다 멋있다 우리 생일 언제죠? 야, 대답해봐 5월 12일 너한테 물어봐 저한테요? 흔한 딴 줄 알았잖아요 아니야, 여기 15, 15 15일 15일 너희도 12일 15일 15일 제대로 가네 10월 27일 72일이야 27일은 성민이고 2만원에 다 틀렸어 다 틀렸어, 진짜 다 틀렸어 희찬이 형 먹고 억지로, 억지로 외우려고 안 했는데 다행히 차 최강님 5, 3, 2 7년 뒤었네, 여기 7년 뒤었네 7년 뒤었네, 괜찮아 희찬이 형 생일이 11월인가? 12월 12월 15일 12월 12월 31일이야 희찬 씨 오늘 뭐 먹었니요? 제가 오늘 냉몸일 돈까스 돈까스 이거 먹었어요 헤리랑 케이랑 같이 먹었어요 다행히 씨는 뭐 먹었어요 네? 보나 씨는 뭐 먹었어요? 저 안 먹었는데 먹었잖아 거짓말 하지마 형 저 안 먹었어요? 우리 원이 형은 이슬만 먹고 살아요 참 이슬 이제껏 펑 이제 잘 먹었어 우리 원이 형은 아침 이슬만 먹고 살아요 자 아까 좋았다 이제 좋았다 아까 루씨랑 잠깐 나와서 이슬 좀 먹고 왔어요 비를 먹었어요? 네 비 보면서 아 아 입 벌리고 있었어요 나와서 입 벌리고 있었어요 양 비 근데 요즘 비 안 좋은데 비 맛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네? 전 알아서 순화 시키죠 몸 안에서 너 머리 색깔 신기하다 지금 머리 피토가 있어가지고 아니 요즘 요즘 동일이가 요즘 동일이가 요즘 동일이가 감성을 감성에 추는 거 같아 요즘 비 떨어지는 걸 계속 보고 있더라고 맞아요 진짜? 먹으러 나간 거라니까요 먹으러 나간 거였어? 예 이제 먹으러 가면서 보다 좀 맛있겠다 지원 Can you say I love you? I love you 성식이 밥 사주세요 I love you too 오늘 영화 잘하시잖아요 영어소 아 좀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니까 월초 재밌지 알았어요 희시 광희 형님 오늘은 뭐 마시고 광희 형님 날개부터 얹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인사해 주신다고 헬로 브라질 헬로 데이키로 헬로 데이키로 여러분은 중국말을 잘 배웠어요? 그냥 주소가 하나도 안 나 잠시만요 동일이 형 동일이 형 동일이 형 어제 전참시에서 속초가 나와서 반가웠다는데 이거 전참시에서 속초가 나왔어? 전참시에서 속초가 나왔어? 동일이 형 속초가 나와서 뭔가 반가웠어 아 진짜요? 네 속초가 나왔나 본데요 저 못 봤어요 어제 나왔던 동일이 형 아 진짜요? 속초가 나왔어? 나왔던 안대요 나왔던 안대요 당연히 김강련 그만 먹으라 이 보인대요 감사합니다 그만하네 그만 먹으라 그만 먹으라 그만 어쩌라 불렀당이 해 메이크업을 안받고 올게요 다음부터 다음번에는 생얼로 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강련 생얼로 잘생겼어요 나쁘지 않아요? 잘 안뿌려 에이 나도 안뿌려 자 이제 펜스하러 갈까요? 어? 왜? 가자 오랜만에 펜스하는거 같아 그쵸 정해주겠어 근데 오랜만이야 느낌이 뭔가 활동이 아직 안 끝난 느낌 이제 준서 너무 잘생겼다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만나러 가야되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재밌게 해줄테니까 기대해주시면은 오늘 준서 잘생겼으니까 준서 업무를 해주세요 네 이따 또 통화해서 뵙겠습니다 오늘 비용니까 의상 들으시고 의상 이응식 하실게요 아 그만해요 네도해 세도해 세도해 아니 아니 누린다 자 두이 쌤 무부더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